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3번 문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먼저 작업 방법과 문자 효과에 대한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용 툴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제작을 하고 패턴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는데 패턴은요 행성이 되겠습니다. 행성 오브젝트를 태그 부분에 적용을 한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선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규칙적인 점선과 불규칙적인 점선이 나오는데요. 가방 손잡이에는 규칙적인 점선을 그리고 가방에는 불규칙한 점선을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그에 배치된 오브젝트는 정렬과 간격을 일정하게 한 후에 그룹 설정을 합니다. 지금 행성의 일부 오브젝트를 태그 하단에 이렇게 간격 정렬을 일정하게 해서 그룹 설정을 했죠. 자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그와 함께 해서 전체 제작을 한 후에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 복사해서 변형 배치하는 부분은요. 자 이 부분 왼쪽 상단에 이 로켓 모양의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변형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성의 일부 오브젝트도 태그와 가방에 변형해서 배치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 효과는 두 개가 나옵니다. 코튼 굿즈는 회전이 같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방의 글자는 두 줄로 입력이 중앙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효과의 제시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는 불투명도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도 적용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자 파일 저장 규칙에 크기가 나옵니다. 단위는 mm 클릭하시고요. width는 120, height는 80, 그리고 color 모드는 c, m, y, k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새 도큐멘트가 열렸습니다. 컨트롤 R을 누르셔서 도큐멘트 상단 그리고 왼쪽에 눈꿈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안내선 가이드를 표시합니다. 눈꿈자로부터 드래그해서 가이드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 보실 때 출력된 시험지 있죠? 이 시험지에 눈꿈자와 함께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가요. 네 그러면 자를 준비해 가셔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자로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을 기반으로 해서 화면에도 안내선 가이드를 표시하시면 되겠죠. 자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장 경로는요. 내 PC 문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gtq 폴더를 생성을 하셔서 이곳에 파일들을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연습을 하실 때 이 폴더 경로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자 답안 전송을 할 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경로를 하는 거예요. 자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 순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일 형식은 Adobe Illustrator AI가 되겠죠.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Illustrator Options라는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에서 버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전은요. 여러분 설치되어 있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Illustrator에 따라서 버전은 달리 표시가 되겠습니다. 본 교재는요. 버전이 Illustrator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저장은요. 작업하면서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로켓 모양의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수직 막대를 클릭해서 꺼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알트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클릭 지점이 그려지는 원의 중앙이 되겠습니다. 위스는 10을 하이트는 41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디폴트 칼라 눌러서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평선을 그려서 면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형태의 가이드 삼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수평선을 그릴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컬러 패널에서 선의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연속해서 이렇게 그리셔도 되겠고요.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평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원 형태를 통과해서 넉넉히 밖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디바이드를 설정하게 되면 바깥쪽에 튀어나간 선들은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컨트롤 A를 누르겠습니다. 전체 선택입니다.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는 프로퍼티스에 패스파인더가 있습니다. 또는 윈도우 클릭해서 패스파인더 꺼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옵션 보기를 하셔야지 하단 디바이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위아래 고정점에 위쪽 고정점 아래쪽 고정점에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해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주면 곡선이 생성될 때는 핸들이 좌우로 생깁니다. 이 핸들을 삭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반대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없어졌던 핸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네 이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선택 도구 선택하시고요. 자 이렇게 디바이드가 되어 있는 오브젝트 하단을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 격리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패스파인더 디바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룹으로 오브젝트가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단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 상태에서 패스로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단일 패스의 격리 모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유니폼을 이용해서 스케일 유니폼을 이용해서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폼이라는 것은 종행비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70%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해당되는 패스의 점들만 어때요? 축소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 여기에 휠 칼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에서 그레이스케일 K값만 나왔을 때는 상단 옵션 누르셔서요. C, M, Y, K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 Y, 90, 80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칼라는 넌을 지정해서 투명한 상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선택 도구 활용하셔서요. 아래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오브젝트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패스, 격리 모드로 전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하단 오브젝트를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사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선이 맞은 편에도 동일한 위치에 표시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대칭적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확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뒤집듯이 드래그를 할 때 알트와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바로 뒤집어서 복제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또는요. 여러분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라인 세그먼트 선택되어 있을 때 알트 눌러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대화 상자가 띄워져서 버티칼 지정하고 카피 눌러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시면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중간 단계의 오브젝트는요. 블렌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를요. 두 개의 사선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블렌드는요.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메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중간 단계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중간을 채워주는데 이 변화 값을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거리와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자동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중간 단계 조정해 볼게요. 자 블렌드 옵션을 띄울 텐데요. 블렌드 옵션은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블렌드 옵션스 대화 상자의 스페이싱 중간을 채워주는 단계가 세 가지로 지원이 되는데 기본이 스무스 칼라입니다. 두 번째 스텝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자 중간 단계는 두 개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실제 하는 오브젝트로 블렌드 오브젝트를 익스팬드 확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단계 오브젝트가 실제 선으로 그린 것처럼 실제 하는 오브젝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디바이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트 파인더 옵션 보시고요. 디바이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깔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네 이 상태에서 디폴트 칼라 클릭하시면 면을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선택 도구로요. 쉬프트 누르면서 색깔을 지정할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CMYK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이럴 때는 셀렉트의 인벌스 사용해서 선택을 반전하는 방법으로 빠른 선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CMYK로 전환하시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A 전체 선택한 후에 스트로그 넌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단계 앞으로 나가 볼게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그룹 상태의 격리 모드로 나가게 되겠죠. 네 자 이곳에서도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해당되는 칼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겹치는 색상들은요. 이미 도큐멘트에 색상이 지정이 돼 있고 그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채워줄 때는요. 이 아이드로퍼 툴을 사용해서 선택하고 클릭해 주시면 해당 칼라가 바로 이곳에 필 칼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ESC를 눌러서 격리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타원을 그리실 때는 알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원 형태 그려서 배치해 주시고요. 자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색상은 C2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란히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면 선택 상태에 전환됩니다.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알트 눌러주면 오브젝트를 드래그할 때 복사를 한다는 의미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면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변형을 반복해주는 트랜스폰 어게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틀로요. 로켓 형태의 날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형태 그려서 뒤집어서 반사 대칭 하시면 되겠네요. 네. 펜틀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구요.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디폴트 컬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작점 클릭하시고 충분히 겹치도록 그려주십시오. 자 뒤로 보내기 했을 때 넉넉하게 겹칠 수 있도록 오브젝트 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선일 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진행하시구요. 자 다음 곡률이 미리 보여지죠. 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핸들의 길이 방향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 지점에 가서 여러분이 드래그를 하셔도 원하는 패스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 드래그 했을 때 핸들이 양방향입니다. 이 아래쪽 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핸들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면요. 펜 옆에 이렇게 꺽사 모양이 됩니다. 자 포인트가 정확히 맞았다는 표시입니다.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래쪽 핸들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고정점에 드래그 합니다. 이때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나오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닫힘 패스가 완료됐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칼라는 설정하시고요. 필 칼라는 C는 10이고요. Y는 90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오브젝트의 명 칼라를 클릭합니다. 그래야지 일정한 특정 점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도 오브젝트 전체가 선택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선택하시냐면 이 오브젝트 자체를 뒤집어서 복제하기 위해서 전체를 선택해주는 겁니다. 자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R 툴을 누르고 안내선 세로 안내선 중앙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되겠고요.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이 버티컬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중앙에 어때요? 정면에서 보여지는 형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정된 칼라랑 동일하게 세로 안내선에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알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타원 형태 중앙에서부터 정렬해서 그리실 수가 있겠죠. 네 중앙에서부터 정렬해서 그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변형을 할 텐데요. 끝부분이 뾰족하게 돼야 됩니다. 자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하고요. 하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뾰족한 형태로 만드시고요. 자 이 점이 선택되어 있을 때 Shift와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셔서 패스를 아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위로 배치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그려져 있는 타원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패스 형태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설계를 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Y를 해서 자 두 개의 중앙에 두 개의 고정점만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위로 배치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약간 확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과 같이 타원을 정확하게 그렸을 때는 위쪽 고정점을 내려서 변형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다이렉트 셀렉션 툴과 스케일 도구 사용하셔서 이렇게 동일한 상태로 또 변형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앙에 오브젝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컨트롤 A 를 하시고요. 그룹 설정하겠습니다. 컨트롤 G 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서 로켓 모양 오브젝트는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행성 모양의 오브젝트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성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12mm의 정원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 칼라 M20 Y80 K20을 설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정원 위에 타운을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2 누르면서 중앙에서부터 드래그 하시면 중심에서부터 타운 형태 그리실 수가 있겠죠. 자 스트로크 칼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3포인트 3pt 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중앙 정렬 다시 한번 확인하시려면 온라인의 프리엔탈 온라인 센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의 굵기를 면으로 전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합니다.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이때 보면 이 격리 모드에서 이 컴파운드 패스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선의 두께를 면으로 전환을 했지만 실제로는 원 두 개가 겹쳐져서 겹친 부분이 뚫려있는 효과랑 같기 때문에 컴파운드 패스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안쪽 온을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요. 네 그래서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모양을 편집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다시 원래 모드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셀렉션 툴로 행성의 띠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주겠습니다. 자 유니폼 70%로 축소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카피 눌러줍니다. 그리고 색상 필 칼라를 C50, Y10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요. 두 개 띠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선택해서요. 더블 클릭해주시고요.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해서 회전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은 띠 오브젝트를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셀렉션 툴로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오브젝트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패널 클릭하시고요.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자 면분할이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중앙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이 오브젝트들은 합쳐주겠습니다. 자 이때 이런 부분들 점들이 보이는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구요. 아이 드로퍼로 하단에 원래 행성 색상 했었죠? 네 그 색깔에 클릭해주시면 색상은 빠르게 편집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안쪽을 어 디바이드 효과가 나게 면을 분할할 거예요. 자 이때 면을 칼로 자르듯이 분할해주는 나이프가 있습니다. 네 나이프를 선택합니다. 자 이때는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택되지 않았을 때는 이 나이프 칼끝이 스치면 그 오브젝트도 분할이 되어버립니다. 자 선택되어 있을 때 드래그를 통해서 분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요. 자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안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원하는 대로 안됐으면 다시 한번 언두한 후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밖에서 시작해서 넉넉하게 드래그 통해서 안쪽으로 네 설정해주시면 되겠구요. 자 분리된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필 칼라 설정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줍니다. 자 선택툴로 선택해보시면 이렇게 그룹 상태에 유지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지요. 네 이렇게 면을 분할해서 색상을 달리 설정하실 때 우리가 디바이드의 방법도 있지만 라이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엘리프스틸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쉐프트 누르면서 정원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구요. 스트로크 칼라는 구별되는 색상을 지정할 거구요. 필 칼라는 MY 각각 MY 각각 10, 40을 설정해주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원의 중앙을 변형축으로 해서 입력해준 수치만큼 크기가 조절되면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폼 80 설정을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증적으로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고 선택하고요. 스트로 컬러는 None을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행성모양 오브젝트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태그 모양을 만들고 볼투명도를 적용한 후에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설정해서 배치할 거고요. 태그의 일부에는 패턴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를 하시면서 진행해주세요.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이스는 20, 하이트는 32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필칼라 C, M, Y 각각 90, 90, 10%를 적용하고 스트로 컬러는 None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각형의 하단 선분위에 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은요. 여러분, Add Anchor Point 2를 사용해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센터 지점에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누르면서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그 상단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로 가로 중앙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자 앞에 있는 오브젝트가 빠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도록 할텐데요. 이때는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옵셋 마이너스 수치 이용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줍니다. 마이너스 1.1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필 칼라를 흰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만들어 놓은 행성 모양 옵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60% 유니폼의 60%를 입력하시고 OK를 눌러서 축소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10도 회전한 후에 태그 모양 상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허리전터 얼라인 센터에서 중앙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행성 옆에 있는 크기가 다른 3개의 정원 있죠. 선택을 합니다. 자 컨트롤 G로 그룹을 일단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태그 모양 하단에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그룹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단에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해서 80%로 축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요. 선택한 상태에 컨트롤 키 누르면 선택 도구, 셀렉션 툴 유지됩니다. R2를 같이 눌러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반듯하게 복제합니다. 드래그하는 과정에 쉽스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동일한 간격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타이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캐릭터 패널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거나 또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캐릭터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편한 위치에서 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컨트롤 패널에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캐릭터 설정하겠습니다. 타인즈 뉴로만 레귤러입니다. 자 타인즈 뉴로만 클릭하시면 스타일은 레귤러 하단에 설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요. 파일 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씨 색은 K100을 설정해 주시고요. 코튼 굿즈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된 오브젝트 위쪽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 맞춰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그 모양의 뒤쪽 오브젝트 있죠. 네 뒤쪽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앵글 20도를 설정하고요. 카피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카피 눌러서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자 미세하게 이동해 주실 때는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뒤로 보내기 하시고요.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칼라 적용하겠습니다. 아 이 색상은 그대로 놓고요. 자 얘는 맨 뒤로 보내기 하시고요. 겹쳐져 있는 태그 형태의 필칼라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트로크는 K100을 지정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 8는 1포인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피스티를 70%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시고요. 자 이제 펜툴로 태그의 고리 모양을 닫힘 패스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좀 하고요. 펜툴을 선택합니다. 자 필칼라는 넌을 설정하시고요. 스트로크 칼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그 형태 상단 오늘 기준으로 해서 닫힘 패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닫힘 패스는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났을 때 닫힘 패스가 되는 겁니다. 자 패스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면서 최종적인 모양을 편집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정점의 위치 그리고 핸들 모양도 수정을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됩니다. iki 흘린들 모양을 선택합니다. 들어온 액 내 자 그리고 이제 닫힌 패스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태그에서 어때요? 이 고리 부분에 패스가 앞뒤로 배치되듯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시저스2를 선택합니다. 시저스2를 선택하시고요. 상단 패스의 선분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패스 상에 클릭되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정확히 패스 라인에 설정을 해주시고요. 하단 고정점에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택틀로 선택했을 때 좌우가 이렇게 패스가 나눠지는 상태가 되겠죠. 자 왼쪽 열린 패스가 된 상태를 선택하시고요. 어레인지에 샌드투백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태그 상에 뒤쪽으로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끝이 점도 수정을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만들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패턴을 만들 오브젝트는 상단에 배치된 행성 모양 오브젝트가 되겠죠.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패턴의 메이크를 클릭해서 이러면 행성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패턴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실 땐 도큐멘트 왼쪽 상단 나가는 화살표 클릭하시거나 ESC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 정의가 됐고요. 정의된 패턴은요. 스와치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아까 경고창이었습니다. 자 이제 셀렉션 툴로 뒤쪽에 패턴이 적용될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자 태그 뒤쪽 모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패턴 지정하실 때 바탕색에 대한 설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성 모양 사이사이는 투명한 공간이 보여질 겁니다. 자 결과물을 보시면 배경색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F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행성 패턴을 면색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필 칼라를 클릭을 하셔야죠. 그런 다음 스와치 패널을 확장해서 보시면은요. 등록된 패턴이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해줍니다. 자 원본의 크기와 같이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해서 패턴의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폼 35%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도 같이 축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옵션에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트랜스폰 옵션스에 체크 해제 하시고요. 트랜스폰 패턴스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을 때 오케이 를 눌러주시면 패턴의 크기만을 축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요. 태그 모양 전체를 선택합니다. 트랩에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오브젝트가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이제 트랜스폰 오브젝트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패턴은 회전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트랜스폰 패턴스에는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프리뷰가 되어 있으니까요. 출력 형태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 를 눌러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가방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가방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미스는 44, 하이트는 43, 코너 레디우스는 4mm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의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등근 사각형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이 선택되도록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자 딜리 툴을 눌러서 열린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쪽이 더 넓어진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열린 패스의 끝점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스케일 2 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니폼 120%를 입력해서 윗부분의 패스만 확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패스를 연결할게요. 자 연결해 주는 방법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조인이라고 나옵니다.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열린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중간 선분을 연결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컨트롤 J 오브젝트 패스의 조인에 해당되는 명령어입니다.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을 하시고요. 그라디언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10을 드래그해서 설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색상은요. CMYK로 설정해 주시고요. C, M, Y 각각 90, 90, 10%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유형은 라디얼 그라디언트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펜틀로 이 가방의 손잡이 형태를 그릴 텐데요. 자 이 부분은요. 한쪽 형태 그린 후에 다른 형태는요. 대칭적으로 복사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제해서 디폴트 컬러 클릭하고요. 스트로크 컬러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토를 선택하고요. shift를 눌러서 곡선 그릴 때 드래그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핸들이 수평 상태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에서 먼저 좌우 대칭형으로 만든 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복제를 하실 때는요. 이 패스를 전체 선택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수직의 안내선 변형축에 알트 눌러서 클릭하시고요. 버티컬 카피를 눌러서 좌우 대칭형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중간 열려있는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조인 컨트롤 제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연결된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트로크의 두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스트로크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안쪽에 이제 점선을 지정을 할텐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이 가방 손잡이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양옆 부분을 정리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에 딱 맞춰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튀어나오게 그려준 거고요. 자 컨트롤 Y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선을 그려서 디바이드할 선을 통과시키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구별되는 컬러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넉넉하게 통과가 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선택해질 오브젝트는 쉽트 누르고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눌러줍니다. 더블클릭하셔서 격리 모드로 전환하시고요. 자 우에 튀어나온 오브젝트는 딜리트를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방끈 손잡이 부분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 지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MY 40, 80, 90%를 각각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한 상태로요. 규칙적인 잠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옵셋 패스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마이너스 1.3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분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 컬러 설정하겠습니다. C20을 지정할 거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 설정해 주십시오. 점선 만들기 위해서 대시드라인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대시는요. 이 포인트를 설정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규칙적인 점선이 만들어지도록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의 양 끝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규칙적인 점선이 마치 이렇게 스티치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이 선본 있죠. 선택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하시면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점 고정점을 편집해서 모양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선의 중간 세그먼트를 클릭하고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고정점의 위치를 이동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불규칙적인 점선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가방 하단 부분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옵셋 패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5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스트로크의 색상은 C20을 설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 웨이트 1포인트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대시드라인 체크되어 있을 때 대시 첫 번째 대시는 10을 그리고 탭키 누르면서 다음 입력란에 갭은 3을 그리고 다시 대시 1을 그리고 갭 3을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규칙적인 점선이 나왔죠. 자 대시는요 이 선의 색상이 표현되는 곳이고요. 갭은요 그 색상이 표현되는 중간중간 공간 있죠. 비어있는 공간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가방 오브젝트에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요. 로켓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로 복사해서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축소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65% 로 하십시오. 이때 트랜스포 오브젝트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오브젝트의 크기가 조절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Rotate Tool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합니다. 45도를 입력해 주시고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성 모양을 선택해서 또 배치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행성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방 오브젝트와 겹치도록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케일은 5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50도 설정을 해 주시고요. 가방 오브젝트 가방 오브젝트 왼쪽 상단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행성 옆에 3개의 원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리고요. 이 오브젝트는 유니폼 120%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가방 오브젝트 오른쪽 상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배치가 됐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장 수실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Type 2를 선택해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폰트는 Arial Regular 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Properties의 캐릭터 패널에서 폰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시작되는 철자 몇 개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찾아줍니다. Arial 클릭하시고요. 하단의 Style Regular 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요. 10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두 줄 입력인데 가운데 정렬을 지정할 거예요. 자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Align Center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칼라는 흰색 화이트 설정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문자 대문자 고정이니까요. Caps Lock 눌러주시고요. 엔터 쳐서 줄 바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두 줄 입력일 때 여러분 이 캐릭터 패널에서 다른 설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행간 자동 행간으로 그대로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토에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글자의 장평도 그대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글자의 배치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주시고 오브젝트에 편집이 더 필요한 부분이 없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툴 패널 하단에 핸드툴 손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패널들도 리셋을 해서 깔끔한 상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도키밋에 클릭해서요. 하이드 가이드 해줍니다. 가이드 선 가리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레이아웃과 배치 그죠? 그 다음에 크기 관계 그리고 빠뜨린 부분은 없나 확인을 하신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누릅니다. 파일을 누릅니다. save as 다시 한번 저장 규칙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넷피시 문서 GTQ에 저장되어 있나 경로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 경로에 저장하지 않으면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서 정답 파일을 전송할 때 오류가 납니다. 정답 파일이 전송이 안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로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파일 이름 확인하시고 파일 형식 일러스트레이터 맞죠? 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미 이 파일 이름과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이 있다. 덮어 씌우기 리플레이스 하겠느냐 라는 메시지가 뜨죠. 얘를 눌러줍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사용하시는 버전에 따라서 버전 표시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까지 풀이를 다 하고 나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수험번호 1, 2, 3 모든 파일들을 다시 한번 전송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송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송된 파일의 내용이 감독한 PC로 전송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